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대전적 예비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전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공천심사 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역 예비후보 129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총 32명, 24.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비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도 5명의 예비후보 중 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단체장은 23명의 예비후보 중 8명으로 34.7%, 광역의원은 53명 중 17명으로 32%, 기초의원은 48명 중 6명으로 12.5%의 예비후보가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 총 23명으로 71.8%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 1회 음주운전 적발이었으나,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한 A씨는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음주운전 5회 등 총 6번의 전과기록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은 공천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공천 부적격자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는 1회 적발을 포함해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이상 등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가가 있는 후보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정당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천 심사 대상자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 시대에 맞는 그런 공천 기준을 강력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경제사범, 파렴치범, 음주운전 등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고 이전의 의정활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의정활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시도장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거 전가 기록이 공천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익입니다.